코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까요. 이게 뭐예요? 급식시간이다.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당연하죠. 특수보다? 특수보다 식사 어떻게 하냐? 열고 열고 닫지 말고.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니야? 아 눈까지는 무서워. 군대 갔다 왔는데 할 수 있겠지. 물속에서 눈을 못 떠가지고 안 뜨면 가능은 할 거 아니에요? 저 할 수 아니야? 둘이 자나께 자나. 아 눈이면 나라지. 제 꺼내봐. 깜찍하는데? 확실히. 근데 저 믿고 났는데. 도전! 도전! 허리 포스터. 잠깐만! 야 이거 현타와. 잘한다. 잘한다. 식판이 안 보입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잘할 거 같아. 좀 혼날 거 같은데? 나 이빨 부딪혀서 깨질 뻔했어. 불편을. 앞에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니. 사회가 아니라. 전쟁터 같다. 본격적인 시련은 지금부터랍니다. 돈 벌기가 참 힘들어. 약간 압박감이 있는데? 지금 포기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눈까지 못 될 거 같은데? 아 나 무섭게 왜 그래. 아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지금 너무 조금만. 우리 말이 안 나와서 조금만 더 하자.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물 마시기 싫어도 물이 다 들어와. 빨리빨리 먹습니다. 먹어. 그렇지. 숨을 입으로 마시고.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웃기지마.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줄게 소시지 줄게. 진지. 정색. 숨졌어 숨졌어. 맛있어 맛있어. 물마다 먹는 느낌. 물에 뭐가 둥근 떠다녀.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 거 같아 너. 물이 다 줄어들었어. 맛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먹었어. 물 먹지 말고 바로 먹으라. 빨리빨리 먹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요 자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낚았습니다. 먹어. 그렇지. 맛있습니다. 식사를 잘합니다. 식사 빨리빨리 합니다. 그렇지 쭉 들이켜. 마셔. 김치. 김치 먹으면 자네는. 바로 제대. 김치 김치. 김치 한 입면. 김치. 김치 먹으면. 제대 제대. 역시. 밥 먹을 때 침 흘리지 않습니다. 짬은 남기지 않습니다. 잔반 처리 똑바로 합니다. 지꾸야. 기껏. 앞에 봅니다. 내 입가! 오늘 아주 풍경이여! 전복에 많이 닿았을 거 뭐야! 아유, 많이 드셔! 반겨! 한바지 좋아! 물 맛은 아니고! 소시지가 아주 탱글탱글 하거든! 위하여! 반죽하려는 걸요. 아따! 뭘 이렇게 질질 흘린냐! 아 깜짝아. 아우, 놀래라. 집에서도 이렇게 먹겠다. 집시만 이렇게 먹지 모르겠다. 버려 버려!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힘들어. 이 정도까지일지 몰랐습니다. 되게 되게 힘들었고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관련이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구조대 분들 진짜 대단하시죠. 이거를 하고 24시간을 생활을 하는 거니까. 밥을 편하게 못 먹는다는 거. 하기 힘든 건데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대단하십니까. 진짜 공정하고 대단하십니까. 아, 겨우에서 빵대기 쫓잖아요! 대단하십니까. 아, 진짜 다시 할게요. 다시 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응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렵게 찍었는데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